스쳐가는 바람에 내게 떨어지는 벚꽃잎은 그댈 닮아 이리 쓸쓸한가 가래벤 상처보다 더 깊게 아려운 그댈 새긴 가슴 난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담았다 앞으로 남은 너의 수많은 날들을 사랑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APY 3년차 연습생 아름다움이 이야기담 아름다운 이야기 이미담입니다 저를 데뷔시켜줄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 프로듀스님들의 관심과 사랑이니까요 저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고 투표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이번 프로듀스 101X의 AAPY 엔터테인먼트에서 강현수, 이미담, 정명원 친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매력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요 따뜻한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수, 이미담, 정명원 화이팅!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X 101 프로듀스 X 101의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는 AAPY의 연습생 강현수, 이미담, 정명원을 응원합니다 AAPY 화이팅! 강현수, 이미담, 정명원 화이팅! 프로듀스 X 101 화이팅! 나를 막지마, 막지마 나를 막지마, 막지마 Jak & 게이 HapY Notice